아아 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옥토패스의 트래블러 바로 왜이래 한번 가볼까요? 실험 해보려고 했던게 있었죠 잡에서 얘가 약사까지 겸하는 거에요 그래서 상태무효과 지속치료 이 두개를 강화효과 라면 턴수가 하나 치고 이거 필요없고 이거 가져가고 장비하고 있는 강화효과 탭 HP 일단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할게 위로 올라가기로 했죠 아 여기로 가는게 아니구나 아 여기로도 바로 이동이 되네 아 여기로도 바로 이동이 되네 자 이렇게 하고 요 위에 한번 탐방하러 갑시다 자 실험을 해봅시다 오 빨간 두더지가 있네 종원으로 이거을 하면 SP까지 회복해? 어?! 안하네 아 이러면 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요 어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건 좀 아니다. 이 보스를 또 잡는 건 좀 오바다. 아 어쩔 수 없네요. 아 제이피 아깝네. 근데 30%씩 회복하는 건 좋으니까. 안일 대상용 기술을 전체화하는 효과를 아군 단일 대상에게 상편지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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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레들이 많이 생겼네. 살아남. 살아남. 팔 없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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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있고 살 없고 한거 먹고 어 미쿠 응 어 미쿠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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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 아 뭘 해야하냐 딱히 뭐 없네 오 800원 꽤나 아프군 마이 턴 호이전 슬라퍼델 포기프 미 따라라라라라 음.. 저기도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뚜두두두 뚜두두 뚜두두 일단은 옥기 바람 이제 시작 한 한 불꽃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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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뭐지? 뭐지? 아 죽이면 안되는데 돈 받았어야 되는데 이 장부터 할까요? 도하기 락게기 도하기 얘를 재우면 들어갈 수 있나? 딱 기다려 물부터 물이 바람 탈랑 복귀 안건 알 아이 봄 아름 이 있음이 더 지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도! 이제! 뭐,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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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도! 이거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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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애 먼저 죽입시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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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워보자 35레벨 나가야 되겠죠? 느낌이 매우 안 좋네요 도망갑시다 농병 부르기를 사용할 때 29레벨 29레벨 농병 부르기를 사용할 때 29레벨 농병? 10,000원이면 2,000원 할인인데 SP회복소? 19,000원? 100,000원? 20,000원каil 108의 크리티컬 다행이네요 저장합시다 모르니까 한번에다 해보자 저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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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없었지 안검도 없고 팔도 없고 불꽃도 없고 냉기도 없고 지금 시작합니다 상관이 있네 탈을 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사 기술을 사용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 죽여도 되는 거였네. 돈 뜯었구나. 어? 내려가는 길? 1,400원. 윗길과 아랫길이 있는데 아랫길 먼저 가봅시다. 어? 음... 아 얘도 도끼 껴줄 걸 그랬나? 아 얘도 도끼 껴줄 걸 그랬나? 대미지가 꽤 쎄. 대미지가 마음에 안들어. 아 얘도 도끼 껴줄 걸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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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인지 모르겠네. 천하묵상의 자세. 아니.. 흠. 아 얘도 도끼 껴줄 짐이 오이 갓. 다시 껴줄 도끼 껴줄. 아 얘도 껴줄 기 Bou.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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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설명 읽어볼까요 공격 시 전체 공격이 되는 효과를 이거 말하는 건가 그러네 일반 공격이네 힐이 아니고 일반 공격인가봐요 약점이 뭘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뭐지 말하는 건가 뭐지 말하는 건가 그냥 두는 것 같다. 뭐하고 싶은데... 마이오드는 진하는... 나의 두번째 시간입니다. 학교, 가사사에 아름다운... 마이오드와 함께 이해하자. 마이오드와 함께. 끝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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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여기가 어디지? 왜 못 갔을까 여기를 내가 당신의 동생이예요. 자신을 준비해 잠깐만 빨리 도망가 어? 과연 넌 누구냐 상인이요 뭐 전설 승리 스킬 이롱 일정교섭 뭐지? 돈을 지불하고 적 단위 대상의 행동 순서 하나를 자신의 행동 순서로 바꾼다 얼마 드는데? 돈이네 쟤는 돈이 많으면 쓸만할지도 돈이 많으면 쓸만할지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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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가자 아래 뭐가 있네요 아래 뭐가 있네요 아 아래 뭐가 있네요 다이어트 얘가 약사를 갖고 가면은 약사 기술이 독기 중독 힐 다이어트 자신 치료 별로 맘에 안 드는데 별로 맘에 안 드는데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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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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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till have much to learn. 음... I still have much to learn. I still have much to learn. Now then... I still have much to learn. I still have much to learn. I still have much to learn. 여긴 또 뭐야. 여기서 지금 내가 일로 왔구나. 여기가 오른쪽하고 아래 먼저 갔다 옵시다. 음... 음... I still have much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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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다 내놔... 다 내놔! 미라클 미라클 오호 이동 modelo 좋은게 많네 4알아? 이미지가 꽤나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일단 그냥 갈까? 아직 급한거 아니니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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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2,000원 1,000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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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그걸로 하나 하자 하고 얘 쓰러트리자 how's this? my turn i'm not enough this prepare yourself my blade saves 상도 있나? 상 없네. 너 죽었다 무창해라. 나 죽었다 무창해라. 나도 죽었다 무창해라. 나도 죽었다 무창해. 나 죽었다 무창해라. 나 죽었다 무창해라. 어디 보자. 나 죽었다 무창해라. 나 죽었다 무창해라. 나 죽었다 무창해라. 이제 시작됩니다. 나 죽었다 무창해라. 나 죽었다 무창해라. 나 죽었다 무창해라.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여기가 나. 나 죽었다. 전열참? 전열참? 오 삼천. 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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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다. 나 죽었다. 너 죽었다. 오늘 죽었다 여기까지. 왜 이래. 내intress이 난다. 땡기 걸고 가도 먹고 간혈이 참 안맞아 적 단일 대상에게 속성 공격력 저하 효과를 3턴 부여한다 저조 속성 공격력 저하 이거를 법사 한 명이랑 아니 파티원을 이제 법사가 한 명 들어가야 되나 일단 익히자 성 저하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끈기 절사 1격 빼자 기각이 안 될 것 같아 전옥에서 봉황의 춤 어우 뭔가 갖고 싶다 멜코트 굿하나 p를 1회복한다 sp가 더 좋아 깬아 금방 g g 1 2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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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하네 녹슬래셔 어허 새로운 애네요 일단은 이카리한테 어허 복귀가 있나 확인해보고 복귀 없네 칼! 칼! 칼이 두께요. 칼! 칼이 있고. 칼이 있고. 물이 있고. 선도 없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건강하면 풀려? 풀리네? 이게 의미가 있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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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치료나 가자 내라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게 나의 시간을 보냈다 나의 시간을 보냈다 나의 시간을 보냈다 1,200원 엄청 깊어 악몽의 병 까리한테 던져도 주고 어어어어어어 복귀를 하나 깎고 상태 이상 안걸리게 가자 일단 이건데 이걸 하면 다 맞는다는 거 아냐? 표시가 되네 이건 안되고 그것도 안되고 기본 공격밖에 안되네 기회자 꽤나 잘 들어갔어 뭐하는 거지? 퀘스트가 안 열린건가? 아무것도 없네 다음은 다음은 드디어 노력입니다 여기가 악스 탔 지금 시작되어 지금 시작되어 지금 시작되어 저희는 더 잘 생긴다 지금 시작됩니다 음... 한 땅길 것도 없고... 한 땅길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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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큰 감사드립니다! 굿 해보자 여기 속성 공격 부처하구나 좋아좋아 확실하게 돈도 벌고 있어 10만원 뭐 들어가네 밤에 오면 뭐가 있고 그럼 어? 불 있고 한 땅기고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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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있고 힐을 주고 있냐 힐을 주고 잊지 마세요 잘했어요 힐링 힐을 주고 잊지 마세요 난 죽을 수 없는 것 같다 왜 못 들어가지? 뭔가 저희 옆에 길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왜 못 들어가는 걸까? 어? 돈 좀 주는 애들인데? 결혼식 Danson Fly again what to do? what to do? ax attack I'm investing in... any thanks My turn I fight for my... I'm waiting now then 조금 더, 알겠지? 여기 가겠습니다. 소리가 좀 큰가? 끈적거리는 것들이 뭔가 큰 것 같기도 하고 꼬리를 조금만 줄일까요? 여기 안에서 들어가면 뭐 그런 건 없겠지? 그건 없어 보여요 뒤로 들어간다든지 뭐 여기도 없고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단 말이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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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jean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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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못 들어가고 길 없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 다 봤네요 그러면은 버려진 길에서 하나 더 가야되는데 여긴 아직 못 가고 아랫길? 어 저기 있다 응? 응? 이거 왜 이렇게 숨어있냐 뭔가 의심스럽게 응? 응? 항공 모아서 다음 마을에서 더 좋은 거 사자 뭐야? 뭐야? 뭐 없어 여기? 뭐 없어 여기? 왜 만들어 놨을까 왼쪽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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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찾기 바빠 지금 아 여기 위에서 가는 거구나 저장 저장하고 가자 여기 여기 뭘로 여기 여기거든요 어? 어? 내가 이리로 오지 않았나? 내가 이리로 왔잖아. 어? 위로 가야겠네. 여기도 갔었고. 여기뿐이네요. 저기가 길이니까. 한번 갔다가. 어? 헤드기업? 어? 돼지다. 얘네 잡아볼까요? 일단 바람. 고. 도끼. 고. 범. 고. 불. 덮고. 팔. 덮고. 반검. 덮고. 반검. 덮고. 넋게. 네. 내 turn. 오! 천원! 다이아몬드 오 처음만 좋아 와 한판에 3,000원을 벌었어? 아주 좋고 이거란 종류 나 쩔어어름하게 돈 벌었고 온매일 정비를 좀 볼까요? 오 온라인 정비를 좀 볼까요? excess HP HP 회피가 났나? 회피가 났나? 오 좋네 도움먹고 상없고 예 상없고 예 도움먹고 상없고 예 지를 도움먹고 구호 너 평범한 누끼냐? 이걸로 바꿔야겠네 압을 검사 말고 무희로 바꾸면 압을 검사합니다 압을 검사합니다 압을 검사합니다 압을 검사하고 아기 기 오이 그냥 무기 하나만 더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려면은 아, 중첩이 안되는구나 서브로 새로운 몬스터니까 한번 때려볼까? 바람 오, 바람이 약점에 있네 도끼 도끼 없고 도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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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춤추니깐 좀...그러네 수강이 있고 넌 얼마 주냐 너...얼마 안주네 잃어버려 아! 내 천원 콜라 오! 여기서 하나를 더 반결하네요 상인이구나 이거 받으면 이프...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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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 turn. 뭐지? 열어봐 10만원에 주면은 뭐가 달라지는거지? 어? 여기까지네요 여기서 더 앞으로 갈 수가 없네 레벨이 높네 여기가 자 저장돼 있겠다 한번 봅시다 지금 잡이 소금 dp패스 불꽃 비정보로 소금마사 딱히 뭐가 없는데 상인이 딱히 뭐 할게 없네 음... 어? 이 피펫은 필요없고 좀 하나정도는 배워놓죠 받으면 뭐가 되는데? 왜 두칸이 돼있지? 아 상인을 두 명이서 할 수 있나? 그러네 상인을 한 명이 더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상인을 한 명 더 해서 뭐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재밌었어요 상인이 두 명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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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